하느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 두루두루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설교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한 5년 10년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손에 있기도 하고 경험도 쌓여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교는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부담이 되고 그런 게 설교인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제목 좋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설교 내용들을 그 작은 주버의 공간에 뭐라고 써야지 임팩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드는 설교의 제목들 한 반 이상은 스스로 또 실패했다. 이것보다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르쳐서 최고의 교회다 이렇게 하셔서 얼른 그 분위기에 탑승해서 오늘은 제가 최악의 교회다.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전까지 우리가 이제 보았던 교회들 오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전까지 지난주까지 여섯 교회를 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대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대교회를 보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충성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라우디아 교회에 있어서는 칭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조금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언급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를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칭찬한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교회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모습이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교의 시도께서 그렇게 아주 정말 마음에 사무칠 정도로 아플 만한 그러한 평가를 내리셨는가 오늘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그러한 여섯 도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라우디아 교회도 주요 교통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또 지나가는 것에 통행세를 받기도 하면서 그 도시가 매우 부여해졌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또 이 도시는 아주 털이 긴 검은색 털을 가진 양이 유명했는데 그 양털로 만든 그러한 검은색 옷도 매우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일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버가모라는 동네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의과대학도 있고 또 마음의 수양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우디게아라는 동네에도 이 도시에도 의과대학이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안과가 대단히 유명한 그래서 그 안과에서 만들어서 파는 안약이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매우 부자 동네가 되었던 것이죠. 부유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주후 60년에 예수님 서기 60년에 이제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도 그랬지만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이 매우 지진에 취약한 그러한 동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올해인가요 올초인가요 터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터키라는 지역이 여러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제국에서 어떠한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도시에 죽여금 되는 것이죠. 그 도시가 그 기금을 가지고 다시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후 60년에 라우디게아라는 동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되었을 때에 라우디게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제국의 도움을 일절 안 받겠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할 만한 힘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그 도시를 재건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이 이 도시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도시는 흔히 이야기하는 잘나가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 도시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나가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칭호 우리가 일곱 교회를 쭉 보면서 그 편지의 시작에는 예수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불리는가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라우디의 계약 교회에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칭호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 분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며 하나님의 창조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아멘, 아멘 하죠. 아멘이란 단어는 주로 그 방금 전에 언급된 부분을 강하게 긍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멘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바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뱀의 머리가 여인의 자손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 것이다. 가장 처음 인류에게 들려진 복원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개의 언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과 언약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고 이롱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의 복이 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호칭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장세계 1장에 나오는 사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행시키시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니 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라우디 교회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소개되실 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받는 라우디아 교회는 그렇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다고 하여서 그 지역이 다 복음화가 되는 것 그 지역에 예수 교회에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라우디 계아라는 도시는 그 안에 분명히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그런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라우디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들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맛이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뱉어버린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도저히 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다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고존적인 그러한 해석은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낸 것 열심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글쓰에 대해서 거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주 열성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그러한 삶과 아예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 삶 중간 어디쯤에 두 다리를 양쪽으로 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야기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약간 찜찜하죠. 아무리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러한 약간의 좀 찜찜함이 남아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에 있어서는 이런 고전적인 해석보다는 그 당시에 지리적인 환경이나 문화에 근거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게끔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관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라우디게아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북쪽으로 얼마 떨어지 않은 곳에서는 히에라폴리스, 성경에는 히에라 볼리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만 히에라 볼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히에라 볼리라는 그러한 도시에는 아주 온천이, 미네랄이 많은 특별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온천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물에 몸을 한 번 담갔다 빼면 온몸에 있는 그런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진다. 이런 정도로 치유에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뜨거운 물이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히에라 볼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러한 사진에서 왼쪽의 사진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저기가 히에라 볼리, 히에라 폴리스가 옆에 있는 파무칼레라는 우리는 말로 하면 모카의 성 이렇게 됩니다만 석회질이 많은 그 온천물이 저런 아름다운 모양 흰색이 석회로 만들어진 바위 돌덩어리인 것이죠. 그 위에 온천물이 이렇게 살랑살랑 차에 있는 지금도 터키 관광 쳐보시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이 저기입니다. 저렇게 아주 뜨거운 물이 있는 곳이 히에라 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의 남쪽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들어봤을 만한 골로세라는 동네가 나오는 것이죠. 이 골로세는 아주 시원한 물 신선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지금 골로세는 유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가시면 저렇게 팻말만 있고 동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골로세인가 싶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밑으로는 골로세, 위로는 히에라 폴리스가 있는 그러한 동네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라는 동네고요. 이 세 도시는 서로 행정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유기적으로 잘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세 교회도 역시 마치 하나의 교회처럼 함께 활동을 해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세를 보낼 때에 그 골로세서에 보게 되면 이 히에라 폴리와 라우디게아가 언급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해 있는 도시들 한쪽의 동시에는 뜨거운 물이 있기도 하고 또 한쪽의 동네에는 아주 시원한 신선한 물이 있는데 이 라우디게아라는 동네는 사실 도시는 크고 발달이 되어 있지만 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것이에요. 이 라우디게아는 약 8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저수지로부터 수도관을 통하여서 물을 끌어오게끔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는 것이죠. 라우디게아는 미지근한 물을 먹고 살게끔 되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은 다른 그러한 도시의 물들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나 또는 골로세의 시원한 물에 비해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러한 물로 여겨지게끔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리적인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식사 때에 음료는 상온에서 미지근하게 공급되는 것을 피했다고 해요. 지금 미지근한 물이 제일 몸에 좋다고 그러죠.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도 안 되고 아주 뜨거운 것도 안 되고 그냥 상온에서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을 초대할 때에 그 주인이 초대받은 그러한 손님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물이나 포도주를 내어놓을 때에 가능한 뜨겁거나 차게 해서 내놓는 것이지 미지근하게 내놓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글을 쓰면서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또 추울 때는 따뜻한 음료를 받는 것이 그것이 자식에 좋다 이렇게 쓰는 그런 글귀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에서도 역시 미지근한 그러한 물은 미지근한 음료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게끔 되는 것이죠. 제가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미지근한 것 이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배경은 다르다 해도 뜻은 동일한 것이죠. 미지근한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은 히에라볼리의 물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또 골로세의 물처럼 신선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쪽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고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책망은 그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주석관은 이 도시를 가리켜서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를 오늘날 미국으로 따지면 메나탄의 월가나 또는 저기 샌프란시스코 밑에 있는 실리콘 밸리나 그 정도로 부와 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가난했던 것이죠. 대부분 초대교회라 불려지는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였지만 이 라우디게아 교회만큼은 매우 부유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게끔 되고 또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들을 잃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변질되어 왔던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영적 건강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고에 얼마만큼의 재물이 있는가가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측량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다 하여도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들, 부자인 것들, 많은 재물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폭받고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언급되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부여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는 자신들의 영적 건강함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볼 때에 저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일곱 교회 이야기하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특별히 이 메릴랜드에 몽고메리카우니에 사는 것, 하와리카우니에 사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수준들이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상위 5%, 상위 3% 안에 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나름대로 소셜도 나오고 연금도 있고 도대체 나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잘 살고 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상관없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은 없고요 그냥 이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몸이 편하고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는 그러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다르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것조차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안드리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이 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그저 가진 것만 많아서 사기꾼한테 속아서는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서 행차를 하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저 임금이 왜 저래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너는 마음이 삐딱해서 이 옷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소리 들을까봐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점 저 임금 미쳤나봐요 벌거벗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벌거벗은 임금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 쓸모없이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라우디 교회에게 자신으로부터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죠?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디 교회에서 이미 유명한 것이에요 라우디 교회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금이 넘쳐나는 그러한 도시이죠 라우디 교회는 흰옷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검은 옷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라우디 교회는 의과대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안약을 파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리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다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로지 순종과 거룩한 행위만을 남는 그러한 정결함을 가지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정결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지 죄인들에게 나눠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고 하여도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실을 그치는 그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여함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좀과 도둑이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불이 한번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억대, 억대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스포츠 스타들 또 정말 드라마, 영화 대박 쳐서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받는 영화 배우들, 연예인들 어느 순간 파산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어떻게 파산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돈을 세는 것, 일생 동안 그 돈 세는 것도 힘들어서 못 셀 만한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단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수많은 것들, 정말 열심히 일하셔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여러분은 장담하실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유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난다고 하여도 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보물을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이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런 부유함 속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손에 많은 것을 쥐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누군가가 다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잘 자나 봐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흰옷, 흰옷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 얻어지게끔 되는 것이에요 이 흰옷은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아담가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죠 성경에는 그 외에도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종교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옷을 받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채색옷을 입었던 것이죠 에스도서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아하소에로 왕에게 종교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흰옷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하게 요구해주신다는 그 뜻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살 수가 있게끔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약은 성도들의 눈을 치유해서 참된 것을 보게끔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볼 수 없는 그러한 라우디아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발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끔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살고 있는가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런 도움도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필요한 구세주가 어디 있으며 그 구세주에게 다가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눈을 뜬 자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야 그들은 비참함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의문점이 생겨요 첫 번째 의문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렇죠? 살아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 살 수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치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자체가 금이요 흰옷이요 불꽃이다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안약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글공에서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분이다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실제로는 비참하고 가난해요 뭐 세상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무엇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곳을 살 수가 있을까요? 2사에서 55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사에서 5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모습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비참한 모습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큰 값을 치르고 사야 할 것을 거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가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충성되고 참되신 순종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아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것들, 그 귀한 것들을 값 없이 돈 없이 사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라우디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나쁜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못난 교회, 아무술을 먹는 교회가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 이 교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베풀어준다는 것이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눈물이 쏙 나오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벌하시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지고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열심히 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다면 이제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비참함과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세상으로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해서 자신을 치료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열심히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깨닫고 응답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조금 더 남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앞에 그림이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림을 19세 중반에 헌터 홀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헌터 홀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등불을 가지고 문 앞에 서겠어요 그런데 문은 잡초로 다 덮여 있어요 한 번도 열어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실 수가 없어요 왜냐?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등불을 가지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치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왔을 때에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이 내려지게끔 되는 것이죠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되고요 신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폐기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 초대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는 천국의 잔치를 미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오늘은 사는 우리에게도 이 잔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찬인 것이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성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당시에 예배 드릴 때 다 성찬을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성찬을 하고 있는데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를 끊임없이 불러대지만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른 침대로 사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 이제 유명한 책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폐계와 순종함으로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전하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온 신자들에게 앉게 될 자리는 그 식탁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즉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폐계하며 돌아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를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아니 이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교회들이 이 보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이 앉는 의자 있죠 아주 멋있는 그런 의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보시는 비셀리움이라는 그러한 인용 의자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왕들이 자신의 후기자와 함께 앉아있는 이 비셀리미안 의자 또는 두 신이 함께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그림에 나타나는 비셀리미안 의자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계시겠어요 옆에 서서 이렇게 스위치고 든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밑에 그림이 있죠 이게 이인용 의자입니다 예수님 앉아계시고 그 옆에 우리를 앉히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게끔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땅에 박혀있어서 세상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타협하는 삶 사실은 그것이 매우 비참하고 가난한 삶입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많은 그러한 액수가 은행에 있다 쳐도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그러나 그 인생은 매우 비참하고 가난한 삶이에요 오히려 서머나 교회처럼 주를 따르기 위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부여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신앙의 아이러니를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 삶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덧없이 흘러가는 것이니라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라는 삶의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아멘이 되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부유 그런 삶을 사는 자를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에 아멘이 되시는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